서현우 선수가 왼손인데요 잘 싸웠습니다 서현우 반대편 공략 백핸드 강한 패기를 보여주는 서현우입니다 슬며치 백핸드 서비스 득점 안태형에게는 더욱 호기가 될텐데요 3구 서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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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로워 짧게 갔습니다 서비스 자 2번 백핸드 3 9번 자 재치있게 서현우 선수를 속게 만들었습니다 등공처리 서현우의 서비스 3 9 날카로워 서현우 길게 보냅니다 와야 오늘 승점 3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백핸드 안테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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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7 7 8 9 9 10